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식물로 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 뵀습니다 자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만 봐서는 뭐 쉽게 구분하기 어렵겠죠 그죠 이게 치컬이라는 거죠 치컬이 우리가 먹는 요렇게 잎사귀 이제 보면 되죠 근데 이게 꽃필때가 됐으니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 가지고 이렇게 자 이 치컬이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네요 제가 이제 뭐 꽃을 즐겨 찍다 보니까 아 또 엄청 반가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컬이를 아 이렇게 사진에 담고 있습니다 치컬이는 이제 또 뭐 적 치컬이도 있더라구요 제가 요거 보고 이따가 저쪽에 가서 적 치컬이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컬이는 제가 아주 이것도 성분이 좋더라구요 보니까 뭐 뭐 인티빈 성분이 있어 가지고 노화 방지 항암에 좋대요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고요 소화에도 좋대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화되게 해서 성인병 다이어트에 좋다 그리고 탈모 예방에 좋대요 아 이게 탈모가 아 얘도 이제 상추 종류 잖아요 치컬이도 그러니까 아 상추나 치컬이가 탈모 예방에 좋네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에도 좋고 간장질환에 좋고 안구 건조증에도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자 요게 이제 그냥 일반 치컬이죠 자 이제 녹색 치컬이고 저쪽에 가서 제가 이제 또 적 치컬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또 저번에 당근 당근 심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자 요거는 이제 적 치컬이에요 적 치컬이 적색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라색은 이렇게 꽃이 보라색으로 꽃을 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요즘 꽃보고 사니까 이 봄 여름은 살만해요 그래도 이제 꽃들과 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보라색 꽃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쌈으로 먹는 이제 적 치컬이다 이거죠 근데 적 치컬이 에는 또 아주 뭐 성분이 또 이런게 있더라구요 특히 이제 뿌리에 뿌리를 갈아 먹으면 당뇨에 좋대요 그리고 이제 뿌리를 말려 볶아서 이용하면 커피가 된대요 커피 야 신기한 거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지금 이것도 위에 꽃 폈는데 줄거리 이런걸 가지고 이걸 좀 위에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아 이제 꽃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꽃 아니면 요걸 이제 잘라 가지고 진짜 장아치나 이런거 만들면 최고일 것 같아요 장아찌 만드는거 좀 이렇게 좀 섬유질이 많아 되잖아요 도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장아찌 만드는 데는 요게 또 최고일 것 같아요 아까 같이 상추도 상추 이제 다 따먹고 대궁 요걸로 장아찌 담그잖아요 그러면 그 그 거기에 이제 쓴맛 이런거 이제 아까 식으로 뭐 우유 색깔 이런거 하얀거 그런게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먹어볼 만해져서 꽃 꽃도 보고 또 아까 지금 차 뭐 차로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밑뿌리를 캐서 씻어서 말려서 볶아서 먹으면 그게 바로 커피가 된대요 그 커피가 또 나폴레옹이 애용했대요 그 커피를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이제 커피가 있나 봐야겠어 뭐 치컬이 내륵수 커피가 있더라구요 치컬이 레눅스 라는 커피가 있더라구요 그게 이제 아 나폴레옹이 좋아했던 커피래요 저도 이제 요 뿌리를 말려 가지고 볶아 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커피 맛에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커피 먹지만 거기다 설탕 프림 넣으면 커피맛 알기 어렵잖아요 커피 종류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커피를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가을에 해보니까 도토리도 되더라구요 도토리를 약간 이제 쪼개 가지고 말리면 그러다가 이제 볶으면 완전히 뭐 커피랑 똑같아요 도토리차가 되는 거죠 아 제가 그 상품화 해가지고 그냥 공장 만들어 가지고 커피처럼 떼돈 벌고 싶은데 아 사업은 또 또 사업까지 걸리기 그래서 그렇지 혹시 도토리차 개발하셔가지고 떼돈 버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자 치커리는 아 커피가 된다 뿌리가 그래서 오늘 또 치커리를 이렇게 즐겁게 봤습니다 꽃도 먹어서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요거 다 필 때까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 피면 또 한번 사진 촬영해서 영상 찍어서 보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치커리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자 요만큼만 보겠습니다 피터 였습니다